2, 3 네 꿈꿔! 안녕하세요! 강경채입니다! 하나, 둘, 셋, 넷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 오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설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저희는 2월 13일 컴백을 앞두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리아 분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즐겁고 풍요로운 설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새로운 내년을 환영시키고 주시 슈은리 신년 아케 마시데 오메데 도 고자이마스 Today is Lunar News New Year's Day May God be with you I wish you have a world joyful this year 그리고 저희 드림캐쳐가 컴백과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2019년에도 썸냐들과 만날 기회가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다시 만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